안녕하세요. JH 캠핑입니다. 오늘은 영종도 예단포항에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. 여기가 예단포항 수산물센터입니다. 여기가 예단포항입니다. 우리가 캠핑할 곳은 저쪽에 앞에 보이는 쪽입니다. 서해안에 이제 밀물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네요. 우리가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찾아봅니다. 여기 우측에 화장실이 있네.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어디가 좋을지.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차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근데 오늘 자리도 없네. 자리를 못 잡겠네. 자리 없을 것 같네.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.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. 여기 사람 대결하겠다. 자리 많아 보겠습니다. 저쪽에도 저쪽 앞에까지. 텐트를 가지고 오네요. 전부 차라든 텐트를 가지고 오네요. 텐트를 가지고 오네요. 여기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어디가 좋을까. 이렇게 한번. 여기가 임시공청 주차장인데. 차박 캠핑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놨네요. 그리고 앞에 화장실 또 있어서. 캠핑하기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. 앞에 뵙고 있는 자리는. 자리는 아직까지. 있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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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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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흐정 유유로 고춧가루 고추 양념 양념 오늘 뭐 그동안 다녔던 음식을 만든 게 그냥 모든 걸 종합회사인 것 같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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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뭘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뭘 해줘야 다음 걸 받을까 옛날 양상치 좀 짭니다 시골에서 먹던 맛이 간장불고기 파세리 간장은 부관장 아니에요 1도 1만 9분 비관장 좋아진 ela 1 Danielle 내가 좋아하는 바다 코코라당이 아니야 불이 너무 좋아 아까 또 이뻤는데 그래 지금도 좋은데요 이거 고구마예요? 네 고구마 제가 JH 캠핑입니다 오래된 악기 JH 캠핑 오래된 채 오래된 벽지 추억이 쌓이고 목이 쓸고 점점 부서지고 새로운 것들에 일연하고 나도 그런가 보다 영종도 예단포항에서 캠핑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반가운 담비가 오늘은 내려주네요